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긍거리기 시작하였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너희끼리 수긍거리지 마라.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.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. 나는 생명의 빵이다.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.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.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.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.